지구촌 슈퍼파워이면서도 일부 사회안전망, 복지에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해온 미국이 페이드 패밀리 리브라는 유급 휴가 제도를 마침내 도입해 2년 안에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독자 가결하려는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 또는 기후변화와 사회 프로그램 확대 법안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유급 휴가제의 도입이 세부하료로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유급 휴가 방안에 따르면 거의 모든 미국 근로자들이 1년에 12주, 즉 석 달간 유급 휴가를 갈 수 있고 휴가 기간 중 매달 최대 4천 달러까지의 임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1년에 12주 동안 쓸 수 있는 유급 휴가 대상은 본인의 질병에 따른 병가, 출산과 육아, 가족 돌보미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흘간의 유급 휴가도 가능하고 임금은 국가가 지급합니다. 최근 6개월간 임금을 받은 기록이 있는 근로자들은 훌타임은 물론 파타임도 가능하며 자영업자들도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 휴가를 가는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의 75%, 저임금 직종이면 80%까지 국가에서 지원받되 매달 최고 상한액은 4천 달러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12주, 석 달 동안 유급 휴가를 가면 매달 최고 4천 달러씩 1만 2천 달러를 국가에서 받게 됩니다. 이미 유급 휴가를 시행하고 있는 주지역이나 민간업체들은 연방 차원의 새 유급 휴가와 비교해 나은 것을 시행해도 되고 두 가지를 합해 확대 시행해도 됩니다. 미국의 전 근로자들에 대한 12주 유급 휴가제는 미 재무부와 사회보장국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이 유급 휴가제를 앞으로 2년 아닌 2023년 6월 이전에 시행하기 시작할 계획이며 시행 예산은 10년간 2,250억 달러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급 휴가제는 지구촌에서 이미 180개국이나 시행하고 있어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도입하지 않은 11개국에 들어있는 수모를 겪어왔기 때문에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이번에는 가장 확실하게 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